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건우석입니다. 정보처리기사실기 시험장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유의사항은 시험장 가시면 유인물로 제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험이 2020년부터 필기실기가 정보처리기사는 변경이 되었는데 시험장 유의사항 관련해서 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이라도 실기를 응시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을 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필기 방식만 한번 응시를 해봤다, 실기는 응시하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안내받는 수험자 유의사항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유의사항대로 응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만든 겁니다. 일단 필기를 하시려면 볼펜을 이용을 해야겠죠. 샤프라든지 연필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흑색, 청색, 필기구만 사용을 하되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 흑색,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연필 유,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한다. 흑색을 사용하다가 청색을 사용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처리되는 거예요. 금문황은 0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답도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이런 단순한 문제 때문에 오답 처리되면 안되잖아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구 준비를 하실 때 청색이든 유색이든 연필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흑색, 볼펜 여러 자루 준비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아래쪽에 답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문제에 여러분들이 밑줄로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채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안을 기재하는 란에는 정확하게 답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불편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0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다 보면 정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정 테이프라든지 수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답안의 한글 또는 영문의 오탈자는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입력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때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어를 입력을 할 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띄어쓰기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만일 SQL이다. 자 SQL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자 개인의 필체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한 단어라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겠죠. 계산 또는 디버깅 등 계산 연습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제 아래 연습란을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답안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계산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줍니다. 연습란을 줍니다. 자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채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도 그렇고요. 답안 기재란 자 여기만 제대로 입력하면 정확하게 채점이 되는 겁니다.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 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오답으로 처리된다. 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어를 묻는 문제다. 만일 그랬을 때 자 약어를 입력을 하고 풀네임 입력하고 또 한글 입력하고 자신있게 입력을 했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답을 제대로 입력을 못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약어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입력한 이 내용들 때문에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를 물을 때는 약어가 아니면 풀네임 혹은 한글 용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용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약어로 입력을 해라.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라. 한글로 입력해라. 이런 세부 조건이 있다라면 거기에 맞도록 입력을 해야 되고 그냥 문제만 주어지고 어떻게 입력하라라는 예의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자신 있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는데 한글로 입력하는 게 좋아요. 그죠?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이제 오답이 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발음이 되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거의 다 정답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약어 아니면 한글로 입력을 하고 풀네임은 문제에서 풀네임으로 입력을 해라.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항에 대해 수험자 답안에 한글, 영문, 오탈자 정답으로 채점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인트럭트, 그러니까 영문 영문으로 입력을 해라. 만일 그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인트럭트 인트럭트에서 R 하나 빠졌네요.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약어 약어 이렇게 순서바뀌면 안 되겠죠.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영문으로 입력을 해라. 그러면 약어 입력하셔도 되고 플레임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인트럭트 같은 경우에 약어가 별도로 없죠. 그때는 인트럭트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영문으로 입력하라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트럭트라고 그냥 한글로 입력을 하세요. 영문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이런 오탈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입력을 하되 한글을 입력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SQL,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영문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레이터 테이블에서 크레이터 테이블을 한글로 입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주의를 하시고 용어를 묻는 문제들은 한글로 입력을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원어를 한글로 발음해서 기재하였을 때 발생하는 답안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가 맞으면 대부분 득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합격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답을 입력을 했을 때 거의 답에 근접하다라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글로 가급적이면 입력을 하고 발음만 비슷하면 다 정답 인정이 돼요. 문항에 한글로 또는 영문으로 답안을 기재하라 이런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일 조건이 없으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항에 뭐뭐에 대하여 적합한 용어를 한글로 쓰시오. 그럼 한글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조건이 없었죠. 조건이 없으면 약어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약어가 있을 경우에는 풀네임 입력하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약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간단하게 키워드 위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를 묻는데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용어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답안 작성할 때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소스 코드를 주고 소스 코드의 실행 결과를 입력하라, 기입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소스 코드를 주고 결과도 줍니다. 그렇지만 소스 코드 내에 이렇게 블랭크가 주어지고 이 블랭크를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소스 코드를 다 완성된 소스 코드를 주고 결과를 기입을 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 소스 코드 내에 계획 문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 문자라는 것은 줄 바꿈을 뜻하는 겁니다. 줄 바꿈이 있을 경우에 정렬하는 문제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4, 3, 2, 1 이렇게 줄 바꿈 처리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만일 4, 3, 2, 1 정렬은 되었지만 계획 문자가 적용되지 않았죠. 이거 오답 처리가 됩니다. 이거 주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SQL을 입력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SQL 입력을 할 때 심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언더바, 하이픈 이런 것들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고 SQL이 끝나는 문장이 끝나는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호가 없으면 실행이 안되죠. 실행이 안된다는 얘기는 실기에서는 오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속성명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동일하지 않은 속성명은 속성명 형태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속성명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속성명이 동일할 경우에는 테이블 명점 속성명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하나인데 가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배점이 이제 8점인데 가지수가 4개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맞추면 8점이 되고 하나 틀리면 6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당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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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채점이 됩니다. 서술 언어에 제약이 없으므로 한글, 영문, 완전이름, 풀네임, 약어를 기입을 한다. 자, 이 문제는 아키텍처를 쓰시오 하고 어떻게 쓰라라는 조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어 입력하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되고 풀네임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출제기준 변경 이후에 공단에서 추가로 공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이 이제 NCS 기반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이게 100% NCS에서 다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 내용으로 공지가 되었어요.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의 학습교제 또는 절대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NCS에 있는 학습모듈 자, NCS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100%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CS가 어느 정도 기반은 되지만은 자, 그 외에 뭐 전공서적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다른 내용들도 추가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영어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전산영어 내용은 예전에는 이제 2019년까지는 이제 출제가 되었지만 전산영어는 폐지가 되었고 순서도도 2019년까지는 출제가 되었지만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는 순서도를 가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순서도를 설명드린 이유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순서도,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순서도는 출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기호 있죠? 자, 이런 거 출제 안 됩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순서도는 출제 안 됩니다. 자바 언어라든지 뭐 C 언어, 파이썬 이런 형태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세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C, Java, Python 중에서 출제가 되는데 C하고 Java 중심으로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시기 시험 문제는 이제 일체 공개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답안 진행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회 시험이 끝나면은 기사 포스트에서 가답안을 진행을 합니다. 가답안을 진행하는 이유는 공단에서 문제, 정답, 점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합격, 불합격만 공개를 하고요. 그 외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합격을 했다고 예상을 했는데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미리 우리끼리 한번 맞춰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공단에서 합격 점수가 나왔는데 불합격으로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를 원해요. 비슷하게만 입력을 해도 가급적이면 합격할 수 있도록 정답으로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단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는데 만일, 만일 100에 하나 정도라도 합격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불합격이다. 자, 물론 그런 경우도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답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한번 답을 모아보자는 얘기죠. 문제도 한번 모아보고 답을 모아서 내가 한번 채점을 해봤을 때 아, 이게 합격이구나 불합격이구나 어느 정도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답안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퍼스트에서 매번 가답안을 진행을 하는데 기사 퍼스트에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가답안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공단에서 요구한 답하고 거의 같습니다. 99%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답안에서 채점한 내용이 거의 합격, 불합격하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가답안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에도 응시를 하시고 난 뒤에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글을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기시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취합을 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답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복원이 어려우면 답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답안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험 끝나면은 기사 퍼스트 방문하시고 글 남겨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합한 내용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단하고 얘기할 때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모아서 공단에 또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력하신 만큼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